오랜 역사와 전통이 있죠 그쵸? 모류요? 먹거리 그리고 의주라든지 쇼핑하기 아주 참 좋은 공간입니다 신포동이 신포동 신포시장 밑쪽으로 스탠다드 은행 통콘 원조 할미의 선대곡입니다 신포동 할미의 선대곡 함께하고 있습니다 일수대출이 아니라 일수대출 신포동 할미의 선대곡 신포동 할미의 선대곡 아니면 북핫도 피가타 아쉬움도 떠나야겠지 여까지는 우주한 주가 신포동 할 수 있음 신포동을 가고 신포동 한 번에 신포동을 가고 신포동 한 번에 한글자막 by 박진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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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박진희